안녕하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의 흐름입니다 예배의 흐름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죠 예배의 4가지가 뭡니까? 강단 메시지에 나왔습니다 제일 먼저가 찬양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게 3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찬양이고 2가지 남았습니다 예배 때 드리는 겁니다 헌금이죠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헌금이 없으면 진짜 예배인지 그런데 저희의 마음을 헌금으로 바치죠 세 번째는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리는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이 세 가지를 드리면서 어떤 일이 생기죠? 하나님은 저희에게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이것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왜 중요하죠? 강단 메시지 때 받은 성경 9절 10편 1장 1절에서 6절이요 밤낮으로 말씀을 집중하는 자는 축복받는다 그랬죠 그리고 물에 담긴 나무처럼 받는 거죠 그리고 더 커지죠 이 시간의 열매스러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세상의 지도를 그릴 건데요 잘은 못 그립니다 저보다 잘 그리시면 더 좋습니다 아프리카가 좀 더 그리기 쉽죠 거기 위에 뭐가 있죠? 사우디 쪽이죠 그 옆에 터키? 이스탐불, 컨스텐또불, 블랙시아, 러시아, 러시아랑 그 옆에는 그리스랑 다른 섬멘이 있죠 미국이랑 미국이랑 이쪽으로 오시면 인디아랑 여기 있고 작은 아일랜드 큰 아일랜드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사람들이 모르는 나라가 하나 있는데요 우주 옆에 누질랜드 누질랜드 사람들이 많이 까먹죠 하와이랑 장세기 1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죠 그리고 네 가지의 강이 있었는데 그 네 가지 강이 뭐였죠 그 네 가지 강이 뭐였죠 유프레이디 타이그리스 그리고 기온 피션 아무도 없죠 그런데 메소포테미아 이 지역은 거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거기서 창조를 하셨는데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죠 하나님의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죠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죠 모든 걸 다 정복하라고 하셨죠 모든 걸 다 정복하라고 하셨죠 모든 걸 다 정복하라고 하셨죠 창세기 2장 17절을 보시면 나무가 있는데요 거기 열매가 맛있다고 나오죠 삶과 악을 구분하는 그런 나무죠 창세기 2장 17절에 이걸 먹는 순간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보시면 뱀이 나오고 뱀이 먹으라고 하죠 그리고 이걸 먹는 순간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말고 너의 생각을 들어라 그리고 창세기 3장은 다 알죠 아담과 하와는 쫓겨납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창세기 3장 24절에 성경은 역사책이 아닙니다 그냥 강단 메시지에 나온 겁니다 역사적인 것을 배울 수 있죠 창세기 3장 마지막 구절인데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천사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불에 담긴 칼을 들고 있는데요 그리고 생명의 나무를 지키고 있죠 동 쪽에 있다고 합니다 창세기 3장 뒤에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있죠 그리고 예배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기억하시는 분 있나요? 금방 이야기하겠습니다 가인이 하나님한테 뭘 바쳤습니까? 창세기 4장 가인은 과일을 준비했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죠? 그것이 말씀을 붙잡지 않았죠 붙잡아야 될 말씀이 그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답은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죠 여자의 머리가 뱀의 머리를 박살낸다 기억하기 이상한 거죠 인생 살면서 이걸 묵상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죠 근데 묵상을 하면 할수록 더 진지해집니다 이걸 보면 볼수록 왜 더 붙잡아야 될지 더 깨닫죠 가인은 우리처럼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 크게 뭐 어때서 하나님은 그냥 내가 예배드리기를 원하는데 나는 그냥 교회를 가면 되는데 그냥 교회 삼기고 성가대회 하고 통역 도와주고 아니면 언론 일 하고 가인은 예배드렸을 때 행복했을까요? 마음은 중심이 아니었죠 가인은 그냥 과일을 바쳤습니다 말씀을 놓쳤죠 마음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이죠 이걸 마음에 붙잡았던 사람은 아벨은 첫 번째로 태어난 동물을 바쳤습니다 피 제사를 드렸죠 이 피 제사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낸 거죠 피가 없으면 죄가 용서될 수는 없죠 예배를 드릴 때 마음에 뭐가 있죠? 누가 오라고 해서 만나요?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만나요? 찬양과 황금이란 기도를 드리러 만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나요? 본인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랑 일치가 되면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예배가 부담이 안되죠 그리고 제일 행복한 곳이 됩니다 제일 평안한 곳이 됩니다 제일 사랑스러운 곳이 되고 여기 있어야 되니까요 겉에 세상은 되게 어둡습니다 사람들이 뭘 하는지 몰라서 어둡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을 따라가죠 교회에 오는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두우면 밖의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더 어두울까요? 그래서 예배는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안보이면 교회마저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말씀도 어두워지고 그래서 그게 우리의 영적 문제의 깊은 곳이죠 저는 제 생각이 얼마나 어두운지는 잘 모르겠고 제 기분이 얼마나 더 어두운지는 모르겠고 이 어두움 속에 갇혀있으니까 저는 사람들이랑 싸우죠 강단 메시지에서 목사님이 일어나자마자 생각하는 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아침부터 하나님 생각이 안들면 다른 거에 집착되어 있다고 했죠 이건 개인적으로 되게 많이 깨달은 바입니다 제가 일어나자마자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핸드폰 확인하고 이메일부터 확인합니다 제가 그 밤사이에 놓친 알림들을 확인하고 누군가에게 메시지가 왔고 누군가에겐 이메일이 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새벽기도 조인해야겠다 생각을 하죠 저는 제 생각에 완전 잡혀있는 거죠 그런 거 겪어보셨습니까? 이건 노예의 삶이라고 부르죠 저는 제 직업의 노예 성공의 노예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힘이 없죠 하루 살면서 사람들이 저한테 소리 지르기도 하고 근데 저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가 힘이 있었으면 어떻게 되죠? 제가 사람들한테 답을 주죠 제가 그냥 본론적으로 얘기하자 사람들한테 넌 지금 시간 낭비를 하고 있다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일로 시간 낭비 안 하고 그냥 바로 가면 되는 걸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 길로 인도하시니까 이 길이 맞는 걸 알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같은 길로 하나님의 인도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결자입니다 근데 그걸 항상 놓치죠 제 마음의 중심은 딴 데 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예배가 부담이 되죠 그리고 그로 인해 삶이 부담이 되죠 그리고 해결 방법은 없는데요 가인은 어떻게 되죠? 아벨을 죽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사형 당하죠 어디서요? 창세기 4장 16절입니다 어디 가죠? 노드의 땅으로 가는데요 하나님이 없는 곳이죠 에덴의 동쪽이었습니다 생명의 나무를 찾는 거죠 에덴의 동쪽에 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리고 가인의 후손까지 하는 일입니다 되게 힘이 많고 똑똑하죠 무기를 만들고 세상을 정복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여기서 다 나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갈 건데요 그리고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쪽인데요 그 안에 베드로헴이 또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죠? 그 뒤에 의미가 무슨 뜻이죠? 구원자입니다 구원자입니다 그리스도가 태어났을 때 인도 받았던 그 세 사람이죠 어디서 왔죠? 어디서 왔죠? 어디서 왔죠? 여자들이 등장으로 궁합을 가져왔고요 뭔가를 가져오는데요 금이나 프랑킨센스 보약이랑 센스 그 세 가지를 가져왔는데요 예배하러 온 거죠 이 세 가지를 왜 가져왔습니까? 금은 누구한테 주죠? 저한테 주세요, 제가 돈 좀 벌고 싶어서 금은 누가 많죠? 왕이요 진정한 왕이니까 금을 줬죠 그리고 그 다음은 프랭큰센스는 기도할 때 쓰는 겁니다 가톨릭 교회로 가면 가톨릭 교회로 가면 가톨릭 교회로 가면 가톨릭 교회로 가면 거기에 항상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자기들을 모시는 신이죠 저희가 기도할 때 천국으로 기도가 올라가는 그런 거에요 14장 6절이요 그리고 마지막은 뭔가가 죽어야 되는데요 저희 죄를 없애진 참 산지자 사단을 이긴 참 왕 참 제사장이죠 하나님과 대화가 통하게 해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는 다 그리스도로 중심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 그리스도가 제 인생에 실화가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아시길 원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동쪽에서 왔던 사람들도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선물들을 준비했죠 그래서 렘난트들도 예배를 왔을 때 마음의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제 속에는 좋은 것은 없습니다 혼자서는 어둠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제 삶을 살아있는 제물로 받아주시고 그리고 이 예배도 살아있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인생에서 말씀의 흐름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시고 현장에 나갈 때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응답은 받았습니다 그러면 예배는 부담이 아니죠 제일 좋은 곳이 되죠 제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되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저뿐이 아니라 현장에 있는 사람들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자를 보시면 예수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닿을 때까지 예배는 부담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 구절이 마음에 닿을 때까지 그냥 말씀이 안 들리죠 이게 저였습니다 제 부모님은 홍콩에서 자랐는데요 작은 섬입니다 아시아 쪽인데요 아시아 쪽인데요 그게 많죠 유교사 가족이 되게 중요하죠 가족이 되게 중요하죠 거기가 본인이 잘하면 잘할수록 부모님에게 더 크게 가죠 그래서 부담이 많죠 그것 때문에 학교에서 잘해야 할 것 같고 학교에서 못하면 좀 해방이 되는 거죠 저는 항상 노력파였습니다 그냥 모든 걸 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교를 갔고 그리고 대학원을 가고 그리고 거기서 한계를 찾았죠 그리고 그 와중에 항상 기독교인 동아리를 들어갔습니다 항상 아침에 일어났을 때 교회를 가고 근데 영적인 어둠이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원 때는 동네에 있는 모든 교회는 다 갔습니다 답을 못 찾았기 때문이죠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죠 그걸 깨닫기 전에 몇 년이 더 걸렸습니다 그거 묵상하는 거 하나로 충분하죠 다른 건 없고 제가 처음 들었을 때 엄청 충격도 받고 행복했습니다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좀 더 헷갈렸죠 왜 다른 건 없고 이것만 있지 그리고 충격은 나중에 없어지고 다시 어둠 속에 빠졌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제 속에 역사를 하셨습니다 항상 이런 거였죠 성령이 제 속에 역사를 하고 제가 그 성경의 모든 말씀이 그리스도라는 걸 봤죠 그리고 그냥 이해하기보다는 그냥 직접 겪어봤죠 좀 더 좋게 설명하고 싶은데 그게 다입니다 그 결과는 제 생각이 중요하지 않았죠 근데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는데요 저를 좀 약하게 해달라고 제 한계를 더 느껴보고 더 약해졌으면 좋겠다고요 그리고 자랑할 그런 여유가 없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야 복음에 자존심이 안 나오죠 근데 하나님이 저를 되게 약하게 만드셨죠 세상의 눈으로 보면 사람들은 항상 저한테 어떤 방식의 야단을 쳤는데요 저한테 항상 뭘 도둑질을 하고 제가 힘이 없으니까요 제가 제 자신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막을 수는 없었죠 이게 바로 제 축복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저한테 뭘 빼앗아 갔을 때 하나님이 빼앗아 가는 거랑 마찬가지였습니다 더 좋은 걸 붙잡으라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갖고 있는 게 무슨 뜻이죠? 제 한계를 누리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한테 온전히 기대는데요 제 약함을 누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제 역사하는 일을 더 벌 수 있는 거죠 세상적인 시점에서는 좀 이상해 보이는데 근데 이게 하나님의 큰 역사입니다 돈 없는 자들을 먼저 축복을 하는데요 죽음을 맞이할 때 축복을 받는다고 하죠 사람들이 욕할 때 축복을 받는다고 하죠 세상이 말하는 거랑 완전 반대입니다 근데 이게 왜 축복이죠? 근데 이게 왜 축복이죠? 오직 그리스도를 누리길 강제로 하니까요 이래서 왜 그리스도가 중요한지 나옵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1절인데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뭘 어떻게 했죠?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하셨죠 다른 건 많이 했는데요 기적도 많이 이루시고 사람들을 치유도 하시고 그리고 가르치기도 하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그리스도의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뭐에 대해서 가르치셨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리고 사도행전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오직 성령이 오직 성령이 오직 성령입니다 이게 세 가지 중요한 점입니다 그리스도로 시작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죠 그리고 성령 충만하게 하고 갑자기 다 눌리게 됩니다 그 다음은 사도행전 2장 마가다락방 얘기가 나온대요 기도에 집중하면서 성령이 역사를 하죠 이 둘 사이에 며칠이었죠 며칠 동안 마가다락방에서 기도를 했죠 열흘입니다 열흘입니다 그리고 그때 초대교회가 시작됐죠 이게 인생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믿습니까? 성령 충만하게 하고 그리고 인생의 기적이 일어났는데요 시간이 많이 없어서 잠깐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이디오피아에 있었을 때 일어난 일인데요 제가 정류장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그리고 어떤 꼬맹이가 다가왔습니다 저보고 빵을 달라고 했는데요 제가 아침을 먹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너의 부모님이 어디 있냐고 물어봤는데요 부모님이 없대요 제가 거짓말 치지 말고 빨리 말하라고 했죠 진짜 없대요 그래서 제가 카페로 데려와서 아침을 사줬는데요 한 8살, 9살 정도 되는데요 옷은 다 찢어져 있고 되게 엉망이었죠 그래서 아 진짜 부모님이 고아하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핸드폰을 꺼내고 성경책 어플을 었는데요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말씀을 나눕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기는 글을 못 읽는다고 하죠 저거 어쩌라고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었고 저도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 친구들이랑 이 아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그냥 어떤 가족이 살긴 하는데 친 부모님은 아니죠 그런데 그 새 엄마는 아이가 네 명이 더 있고 그리고 유방암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없고요 그래서 길 바닥에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성령춘만으로 인해서 제가 그 집안을 찾아가고 집이라고 하기엔 좀 애매한데 그냥 사람이 살만한 것이죠 제가 그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바닥에 앉았고 그리고 항상 나갈 때 항상 뒤에 모기가 물렸는데요 제가 그 집을 처음 들어갔을 때 되게 어두웠습니다 집은 되게 작은 곳이었는데요 그런데 엄마가 누워있었고 움직일 수는 없었습니다 유방암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달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나왔고 다음 주에 다시 가고 되게 이상한 일이 일어난대요 걸어다닙니다 되게 행복하고 자기는 치유됐다고 말을 하는데요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멀쩡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여주기까지 하는데요 제가 기적을 바란 건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입니다 창세기 13장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창세기 아니 사도행전 13장이죠 It's the time schedule of Antioch 그리고 안디옥의 시대입니다 In the midst of persecution In the midst of your weakness God has a plan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나오는데요 For world evangelization 세계보고마저 And that's why I went to Ethiopia 그래서 제가 이디오피아를 갔습니다 In Acts chapter 13 Paul goes to Asia 사도행전 13장에 Paul이 아시아를 간대요 And by Asia it's really this It's like Turkey 아시아라고 말하기엔 좀 그렇고 뭐 터키 쪽이었습니다 So he goes around here And in Acts chapter 16 He wants to go back to Asia 사도행전 16장에 다시 돌아가고 싶어하고 But then instead It says that they're blocked And in Troas Paul receives a vision about a man Who's like come to Macedonia 마세도니아로 오라는 꿈을 꿨다고 합니다 Where's Macedonia? It's like Greece It's actually over here Greece is actually over here What's interesting is that 바울은 돌아가고 싶어 했는데 제자를 찾고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성령이 그걸 막았다고 했죠 과거에 살고 계신 분 있습니까? 그냥 과거의 상처나 그런 아픔 과거의 그냥 그런 허세 같은 거예요 바울은 그걸 좀 보고 싶어 했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안 된다고 했죠 근데 반전이 있습니다 마세도니아를 가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제자를 찾았는데요 기도하는 곳을 찾았습니다 항상 상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하죠 사도연전 19장 21절 로마를 보는데요 세 번째 여정에 어딜 갔다가 로마로 돌아가는데요 거기로 가지 말고 그냥 잡혀간다고 하기 때문에 거기로 가지 말라고 하죠 고통의 길이라고 죽음의 길이라고 다 모든 걸 포기하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로마를 꼭 봐야 된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그리고 27장 24절 그게 바울의 성교 여정입니다 로마를 가기 위한 거죠 로마는 그때의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의 강대국은 어디죠 지금의 강대국은 미국이죠 근데 왜 이쪽으로 오죠 말씀의 흐름입니다 복음이 이쪽으로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반대쪽으로 가죠 그리고 복음 다음으로 어디로 가죠 세상의 끝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인데요 세상의 끝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인데요 저희는 지금 미국의 시간들을 따라가고 있죠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일곱 가지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면 보일수록 응답을 줄 수 있죠 가인의 후손은 이쪽으로 옵니다 인디아에 또 새로운 운동이 시작되는데요 네 New Age Freemasonry has a lot of ties to the New Age movement 저걸 검색하시면 다 나옵니다 그리고 묵상 다 동쪽에서 오는 건데요 다 유럽 쪽으로 가고 있죠 그냥 뭔가에 뭐가 있는데요 그냥 Freemasonry 쪽에 뭐가 있는데요 그리고 그쪽 사람들은 맨날 만난다고 하죠 이걸 싸우기 위해서 우리 왕성 목사님이 하신 말씀은 금토일 시대입니다 금토일 시대가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맨날 만납니다 그래서 세상을 정복하자 그래서 금토일 시대가 되게 중요합니다 예배 회복 그리고 일곱 가지의 축복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그리스도 주여 사랑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응답이 우리의 유일한 응답이길 바랍니다 렘난트들을 위해서 세상을 살리고 그리고 24, 25 영혼을 누리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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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